안녕하세요. 서빙고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석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이 시공간을 초월해 훨씬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호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온누리 컨퍼런스를 갖고자 합니다. 내용은 비전통독과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큐티 세미나입니다. 이것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를 이루고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전통독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관점으로 조명하며 통독하게 됩니다. 보통 혼자서 성경통독하기가 쉽지 않은데 함께 모여서 재미있고 의미있게 90일 동안 성경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강승호 장로 강승호 장로 안녕하십니까 강승호 장로입니다. 사람들이 큐티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큐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 정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와닿는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묵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읽느냐는 얘기는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걸 내가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지도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에 묵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말씀과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기회는 아주 초등학교 아이들서부터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고장노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부부코칭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는 부부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행에 참여한 많은 부부들의 고백이 어린 시절의 경험과 좌절된 욕구로 인해 느낀 감정들을 마주하는 자기 직면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어 부부가 더 친밀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 부부와의 친밀감을 위한 바운더리 설정, 다양한 대화법, 미션 과제와 관계 개선 훈련을 통하여 동행에 참여하는 부부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가정 신앙 가문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천국장치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